3, 2, 2, 1 시간만 대기하고 싶으면 좀 깊게 들어간 공격수를 보고 바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좋은 연계이고 좋은 드래그 백입니다 워커 뒤쪽 흘려줍니다 피에라가 대기합니다 마크가 내 곤란! 마크가 내 곤란! 빡투박의 전형 나이 곤란 이래서 쓰는 선원들이 많은데 첫 번째 도불적 골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팀원들의 이런 멘토적인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크가 내 곤란! 아니네요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슈팅에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슈셨어요? 약간 단저러운 패턴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진영의 그림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패스는 좋았어요 그 수만의 과감한 패스 원창윤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격수를 수비 패스 차단을 해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강성훈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 득점까지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는 고정훈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고레츠카가 안주로 나와있습니다 원창윤 고정훈 이번에는 적토마의 발이 대답을 합니다 이번 프린시즈는 고정훈을 가장 사랑하는 선수는 원창윤입니다 고라우드hee 고라우드 고라우드 고 고라우드 고라우드 한라산의 드래그백은 명품입니다 박스 안에서 디레그백 심리전이 송세훈 선수가 몇번 보여줬었던 건데 그런데 원찬 선수 알면서도 이번 건은 맞기에 좀 버거웠죠.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버텨주고 컷백을 한다든지 리터패스 나와야 됩니다. 아르나와토비치. 골! 지치하지 않고 소름이 선수가 반박자 빠른 터치를 보여주면서 올려줬던 거. 이게 아르나와토비치가 상대방 마이딘디보다 헤딩 타점을 빨리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르나와토비치 있어요. 힐플리 거쳤고요. 거쳤습니다. 신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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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권이에요! 신란탄이 바람에 위치해. 좋은 게. 코날드. 코날드 아래쪽에 호나우드입니다. 힐플리! 힐플리! 호나우드! 골! 힐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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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힐플리! 하나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골장면입니다. 수비라인이 조금 공간이 생겼었고 송세훈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힐플리! 또다시 Café 피그 필 уже reboot? 넌 감사합니다.